뼈가 휘어있으니까 당연히 너는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네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만 도수치료를 받아야지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된다라고서 받는다? 나는 당장 불편한 게 없는데 치료를 받는다? 그건 최대선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최대선의로 간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자, 피부원자 쌍방의 의무입니다 사실은 보험자도 고지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률이 50%밖에 안 돼요 보험금 잘 안 줘요? 맨날 툭하면 조사 나가요? 몇 번 소송도 걸었어요? 다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험자는 자기가 어디가 아파요? 이 물건, 위험한 물건 이런 걸 다 고지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쌍방이 같이 고지를 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지의무를 오로지 피해 보험자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자의 정보는 이미 다 공개돼 있거든요 이쪽한테 실무적으로는 이쪽한테 많이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383페이지 18점 피해 보험자의 고지 본조의 별도의 이게 있어요 본법의 별도의 뭐라고 시작하냐면 잘 보세요 MIA는요 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고 하면은요 MIA 어딘가에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보험증권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고 시작하면 뭐예요? 보험증권의 ICC 있죠? ICC가 우선한단 말이고 여기서 시작은 뭐예요? 본조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18도 1항 보고 있죠?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누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조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 보험자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이런 거 누락하지 마세요 고지하여야 하며 피해 보험자는 통상의 업무상 마땅히 알아야 하는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중요한 사항이냐라고 했을 때 보험자 입장에서 이 보험을 받아줄까 말까 위험의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야 이거는 보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지? 보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쓰세요 그러면 18도 2항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누락하지 마세요 신중한 보험자예요 왜 신중한 보험자라는 말이 나왔냐면 막연하게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어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아직 북한이랑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우리는 아직 북한과 통일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북한과 종전을 선언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고지해요?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하지만 보험자가 만일 아니 내가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 이제 자동차를 삐끗하게 사고가 좀 났어요 보험금 청구했더니 어떻게 북한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지한 고객님? 그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말이 돼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중요한 사항인지를 보험자가 멋대로 단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기준을 둔 거예요 보험료의 결정이나 위험의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럼 내가 만일 우리 북한이랑 아직 전쟁 중이에요? 라고 말했으면 보험료가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보험 거절했을 거예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누군가 어떤 보험자는 그래요 위험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의 결정에 우리는 영향을 미쳐요 우리한테는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그래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진상이죠 그래서 신중한 보험자예요 정상적인 보험자한테 그 얘기가 나온 게 이 얘기예요 보험료를 산정하라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뜻은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중요 사항이다 중요 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보험자가 중요 사항을 너무 이렇게 넓게 해석하니까 중요 사항에 대해 이제 근거를 둔 거죠 하지만 중요 사항도 지멋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멀쩡한 보험자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즉 신중한 보험자 키워도 누락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18조 1항의 시작이 뭐였어요? 결국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본조의 별도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게 18조 3항입니다 별도의 규정 있네요? 그럼 별도의 규정이 뭐겠습니까? 고지 면제예요 18조 3항 다음의 사항은 질문이 없는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이거 제발 제발 답안제 고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쓰지 말고 질문이 없는 경우 물어보면 질문해야죠 당연한 얘기지만 물어보면 아니 모든 수험생이 질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라는 문장을 다 누락합니다 그럼 안 돼요? 즉 네 개가 있죠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상 위험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은 고지 대상이 아니고 B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체의 상황 사실 북한과 아직 외국인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잘 모르면요 한국은 아직 북한과 그게 동전이 되지 않았다라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한국으로 놀러간다고? 한국 아직 전쟁 안 끝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런 외국 보험자 입장에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보험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이해하셨죠? 즉 당연히 보험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의 왕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때 프랑스랑 100년 동안 전쟁했죠? 프랑스의 공격을 받고 성이 파손되어서 왕이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그때 보험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왜 프랑스랑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냐 니들이 전쟁 중이라는 걸 말했으면 우리는 보험을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했어요? 몰랐어? 얘들 지금 97년째 전쟁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하는 걸 모른다고?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체의 사항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나 상식에 속하는 사항 및 보험자가 자기의 통상의 업무상 마땅히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뉴스 보고 신문 좀 보란 얘기예요 보험자가 자기의 통상의 업무상 마땅히 알아야 하는 사항을 ían